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잠시만요. 아, 그거네요. 이거요? 죄송합니다. 일로 가겠습니다. 아, 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 하도 목소리 커가지고 마이크를 안 써서 잘 들려. 안 잘라야겠다. 아이고. 다시 인사할까요? 네, 잘못된 마이크로 크게 인사를 했던 농축사인이었고요. 다시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뵀네요. 농축사인 정정입니다. 자주 안 볼 줄 알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주 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23년 봄의 농축 칼럼으로 이번 주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 허겄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농축 칼럼을 시작하면 전 당연히 이 얘기부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 10주년 기념 연이 와서야 처음 하네요. 올해 모든 방송은 10주년 기념 방송이네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면역 가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면역 밸런스 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청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룩꾸루는 다루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라. 마카롱 저희 패널분 중에 연애 중인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요? 다음 달이면 발렌타인데이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쓰레기 같은... 그분 제외하고 글쓰는 사람하고 연애하시면 안 돼요, 좋죠. 그게 직업인 사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분 제외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부터 로맨틱한 시즌입니다. 네, 발렌타인데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발렌타인데이부터 연인에게 줄 달콤한 선물, 꾸룩꾸루가 가장 달콤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변수에 대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날 데리고 가야지 했다가 줄을 넘어선다거나, 그날 따라 문을 일찍 닫았다거나, 재고가 다 동났다며. 그런데도 많아요. 승급전 중이라서 카톡에 답장을 못했을 때 애인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그때 옆에서 같이 승급전했던 친구가 나를 좀 커버 쳐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헤이즐넛이 들어간 고급 커버 쳐 초콜렛과... 그리고 만약에 승급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데 못 받았다, 만났다, 그랬을 땐 입을 틀어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생크림으로 만든 수제 파베 초콜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베 초콜렛으로 입을 틀어먹으면 됩니다. 작년 발렌타인에만 한정으로 선부인 제품인데요. 먹자마자 입에서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베스트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기 아니냐. 어디가 있냐, 내 초콜렛. 없다, 이거. 네. 그러면서 따지기도 하죠. 배송은 됐다. 네. 근데 없다. 입에서 없어졌다. 응. 이번에도 로맨틱한 요 시즌에만 선보입니다. 발렌타인 시즌 한정입니다. 게다가 기존 마카롱보다 헐 크고 뚱뚱한 하트 모양 마카롱과 함께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두꺼운 마카롱과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액세스몰은 별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꾸루꾸루만 빼고요. 또 하는 게 있으면 어떡하죠? 그 마카롱을 토망고에 볶아 드세요. 아, 그렇구나. 더 달아요. 헤어지면 이제 바보상이 그럼 막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으악! 이러면서. 오늘 깔릴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세트 샀잖아요. 바보상이에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집에서 술 드실 때? 저는 제일 큰 세트로 샀어요. 타노스 A. 네. 진학의 우려낸 농축 칼럼. 23년 봄의 농축 칼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알씨를 출연하면서 어떻게 농축 칼럼이든 어디에서든 참 농협 얘기, 농업은 곧 농협 문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루기는 너무 싫었어요. 대놓고 농협 얘기는 처음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 무섭다라는 거는 정말 이 스케일이 너무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있었지만 일단은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새 드라마 낮과 밤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알아죠. 만화 해와 다른 아는데. 알고 보면 처음에는 형사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스포히어로물 같고 점점 장르가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환타지적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뭔가 환타지적인 재단이 등장해요. 세상에 제일 센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다면 가장 리얼한 존재는 어디 있을까? 농협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일단 나부터 연임하고 보겠다. 이성희 농협 중앙회장의 야망과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중앙회장님 연임 이야기입니다. 농협 중앙회장은 올리원인가요? 네. 올리원이고요. 전국 한 명. 혹시 콩클라베로 뽑나요? 모두가 찬성할 때까지.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막 종신제. 그리고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특이하게도 연임을 하게 되면 내 후임만큼부터는 연임을 시켜달라는데 특이하게 나부터 하겠다. 지금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또 될듯 말듯 해요.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규약을 바꿔서 내부 규정을 바꿔서 어떤 대표자가 연임할 수 있게 하겠다. 혹은 더 큰 권력을 주겠다라고 해서 평회원들과 지도부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다 기독교 얘기예요. 농협 중앙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연임은 보통 이 다음부터 연임이 상식이잖아요. 박정희 빼고. 그거 하려다가 전두환이 크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부터 할 거야 그러다가. 유신. 그렇죠. 그쯤 돼야지 연임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일단 이 기묘한 내부 싸움의 풍경을 일단 국회 속기록으로 보시죠. 그래서 제가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파 씨 모듭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위원장은 우리 유PD께서 말 다 주시고. 네, 김승남 의원은 전남 고흥보성 장흥강진이고요. 86세대죠, 86세대. 네, 네. 민주화운동하던 전남대 청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국감, 농예수의 국감 기록실에서 잘한다라고 늘 칭찬을 했던. 그렇죠. 국민의당 리턴파 중에 유일하게 제가 칭찬해 본 사람이 김승남 의원입니다. 아무튼 김승남 소위원장을 제가 할 거고요. 윤준병 의원은 우리 윤세민 에디터께서 맡아주세요. 이 사람은 전북 정읍고창이고 고위관료 출신이죠. 서울시 정무부시장 같은 거 했었던. 그렇죠. 특별시장 권항대행도 했었고. 게다가 파평윤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네. 파평윤 씨와 해남윤 씨 딱 두 개인데. 그중에 파평윤 씨. 나서길 싫어하는 파평윤 씨는 우리 에디터님께서. 그리고 저는 나주 씨, 화순군,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세 사람 다 민주당이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신정훈 의원은 그냥 의원도 아니고 이제는 전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차기 전남도지사 후보군에도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역시 86유닛이에요. 아무튼 그걸 농축산인이 할 거고요. 셋이 친합니다. 세 사람이 떠드는 국회 속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 못 얻는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옵시다. 윤준병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다니까요. 의사진행 발언 있다니까. 같은 당 의원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말씀드린 내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복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신정훈 의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윤준병 의원. 위원장. 김승남 소위원장. 의요. 그냥 갑니다.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신정훈 의원. 위원장 그러시면 안 돼요. 김승남 소위원장. 내려주시고요. 그냥 못 듣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게이머 귀막아놓듯 막아놨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보통 같은 당 의원끼리는 이런 싸움 안 하거든요. 윤준병 의원. 진짜 나쁜 사람이야. 소위원장 김승남. 어. 자기를 까니까. 드디어 듣는 척합니다. 말씀을 삼가주세요. 윤준병 의원. 나쁜 사람이야. 산타 할아버지예요. 김승남 소위원장. 말씀을 삼가주세요. 윤준병 의원. 못하겠어요. 신정훈 의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승남 소위원장. 이게 그냥 말한 순서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대로 속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장의 의지가 보입니다. 네. 귀를 막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강행 처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세 사람의 대화인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위안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작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의원. 그만합시다. 이제. 김승남 소위원장. 위원님들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림이 이렇습니다. 소위원장은 뭔가 날치기처럼 강행 처리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같은 당 소속인 위원들. 모두 농예수위 위원들이죠. 위원들은 막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언뜻 들으면 이것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과의 싸움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미 지역구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모두 민주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최근 양국관리법으로 우장창한 여당과 야당의 싸움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농예수위에서 싸울 일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면 그나마 도해지 시민들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자 농예수위 위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전남북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에서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똑같죠. 일치하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그게 약간 왜 위원장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김승단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날 소위원장의 편은 무려 박덕흠이었다. 느낌적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단 의원이자 농예수위 소위원장이 짝패를 이루어서 호형호재로 나아갈 듯한 풍경을 차아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이런 풍경은 쟁점이 과한 법안인 경우에 여야가 이렇게 하거나 날치기를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앙당에서 이거 싸워야 되라고 짚어주는 전장은 보통 농예수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만에 나온 싸움거리니까. 즉 이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농예수위가 참 평화로운 위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양국관리법과 달리 매년 첨예한 문제인 쌀값 같은 경우는 연약의 의견이 일치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각자의 지역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날은 농업협동조합법 연임제 개정안의 입법과정이었습니다. 12월 8일이고요. 현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즉 이성희 회장의 연임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한바탕 쿵쾅쾅쾅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헌급의 이슈였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다르게 현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었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결국 내부 총질에 가까운 수준의 의혹 제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윤세민 에디터 마음의 준비하고 계세요. 윤준병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러면 꼭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농협중앙회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로 농협 내부에서 의혹이 무지막지하게 특히 노조의 제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도회지에서 정치 보는 사람들이 아는 상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농협에 들이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윤준병 의원이 큰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곧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안 건드리고 싶었다. 나도 웬만하면 봐주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윤준병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국회 속기록을 윤세민 에디터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일부 국회의원들은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특정 농협 직원에 대해서 농협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연임 법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농협 회장에게 청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요. 아니요. 농협 직원들이 각 국회의원들에게 조를 짜서 착착착 퍼져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인사 청탁 국회의원 리스트가 농협 중앙의 인사 총무부 인사 비밀방의 수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와 그 방은 뭐라고 써있을까요 문앞에 마치 KTX역의 마지방처럼 인사 비밀방 이렇게 써있나? 인사 비밀방? 근데 인사 비밀방인데 자기 편도 안 들어주는 국회의원한테 털렸다는 거 아니야 또 심지어? 그러니까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원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뇌물받는 리스트가 관리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들키는 게 안 들키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윤준병 의원한테 들켰어요 농협은 이걸. 아니 근데 왜 그 짱구에 나오잖아요. 비밀기지 간판 있는 거. 그것처럼 인사 비밀방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겠죠. 심지어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받아 봐서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탁이 왔구나.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으로 불을 지른 거예요 윤준병 의원은. 이게 국민의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농혜수의 국회의원 반반인데 다 로비 하겠죠. 아니 이 정도면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도회지에 있는 재벌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 이거 일면이에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해서 별로 그렇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자 윤준병 의원의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미 농협 내부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까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서 제보자가 많았을 거란 뜻입니다 그렇다는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 즉 당신도 리스트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강행을 하지. 김승남 소위원장 당신도 그런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답한 게 윤준병 의원이 아니라 김승남 소위원장이겠네요. 네. 김승남 소위원장. 그만 오세요. 아 이거 플리즈 스탑. 자 신정훈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정훈 의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하면서 그날 거의 김승남 제가 다 이 속기록을 다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상당하게 이제 윤준병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손을 맞잡고 이제 김승남 위원장을 압박을 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전남북 도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평생 볼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우할 거예요. 또 워낙 그 배경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도회지의 국회의원들의 개파하고 따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전남북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여기 내부에서 세력을 키워서 사람을 또 따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21세기의 분위기예요. 지난번 대선에는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이낙연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손을 맞잡아야 하는 사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싸웠습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로비스트가 합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농협의 입법 로비는 예전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국회 전문의원들 농식품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현금을 주는 그런 로비 방식이. 현금? 네. 현금을 줍니다. 그래서 삼성은 저리 가라 이런 이야기들은 늘 많았죠.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재벌들도 국회의원 관리 당연히 합니다. 잘해요. 현금은 못 줘요. 제가 알게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어떤 소위에서 얘기를 하면 다 속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럼 윤준병 의원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확실한 증거와 면책특권을 최대한 활용한 발언이었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사실 대서특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열동률이 높지 않은 작은 농업 언론에서만 다뤄지고 가십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기간이나 국정감사기간에 줄기차게 봤던 그 농업 언론에서는 안 나왔어요? 네.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이 발언을 했으니까 진위를 파악을 해라라고 여론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막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렇지. 그 신문들 농협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기총이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크리스찬 투데이를 볼 수는 없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무슨 오폐수를 잘못 버리고 있다는 게 전자신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앞에 선례들은 도회지 언론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회지 독자들이 화내니까. 네. 그런 차이가 제일 크죠. 일단. 그리고 국회의원이 보통 이런 폭로성 발언을 하잖아요. 저도 국감도 많이 보고 한 입장에서 이 폭로성 발언에 대한 반응이 그만하세요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로 끝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발언이 나오면 보통은 반대쪽에서는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같은 대응이 나오지 그만하세요라는 반응은 거의 안 나와요. 사실 부패의 수준에 비하면 대화는 평화로운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자, 요파씨 코너였고요. XSFM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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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밸런스 애견 루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국내 최초 면역 과민반응 개선 개별 인정형 원료 달의 추출물 12개국에서 특허를 땄고요. 각종 수상을 받았고 논문 등 기능성에 대한 기반은 탄탄히 다져놨습니다. 표절 논문은 아니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래도록 장복하는 분들도 많은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 벌써 한 5년째, 7년째 이거 드신다는 분들이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면역 과민반응은 계절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자주자주 챙겨 드시면 효과를 볼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병원에서 쓰는 비용과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용도 있으니까 부모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스폰서를 위해서 로비용으로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농협과는 달라요. 23년 첫 농축 칼럼 시간입니다. 대단한 스캔들 대단한 부패 사건이지만 아 뭐 어쩌라고 하고 한국사회가 수십년째 지나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평판에 스크래치도 있고 아무리 언론이 신경 안 써준다 그래도 끝머리 기사 하나만 나와도 덜덜 떠는 게 의원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김승남 의원은 상처를 자기 몸에 내기로 하고 자해하기로 하고 희생한 거예요. 그럴 만큼 리워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 추측이고요. 제가 아마 녹음 말미에 함께 이 법안을 계속 같이 냈던 정말 여야의 국회의원들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놨습니다.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국민의힘이 다 부의안건에 가결이 됐잖아요. 국민의힘이 다 나가버렸고 그때 김승남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양국관리법은 농민들의 생존과 그리고 멋있는 말 식량 안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멋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농민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할 수 있는 힘들게 한다? 그냥 전혀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도움 안 되는 이 농협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라는 게 저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농협 중앙회장의 권력이 더 몰리는 건 당연히 모든 농민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한 반방 기고문의 풍경이라고 제가 그냥 네티즌님을 그리워하면서 저도 갖다 붙였는데 진짜 기묘하긴 하거든요. 농협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향신문에 굉장히 오래 칼럼을 쓰고 있잖아요. 그 신문 칼럼에 기반한 이 코너가 농출 칼럼인데 작년 추석 때 갑자기 경향신문에서 처음으로 배를 한 칼럼 쓴 지 한 6년 만에 한 상자를 보냈더라고요. 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아 오래된 필차여가지고 그냥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경향신문에서 이 칼럼을 써도 그렇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거의 무풍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댓글 영 이런 거 그게 대표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래서 정은정이 더 되게 막 나가요. 쓴 거 보고 있으면 야 목숨을 잃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 시도 문제를 작년 2022년 11월 25일에 칼럼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농업 문제라 쓰고 농협 문제라 읽는다. 네.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여기에 반박기 고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최초예요. 아 댓글도 없는 무슨 칼럼 내 칼럼에 옛날에 뭐 아이 땡쿱 생협 문제 썼을 때 그때 한 번 반박기 고문 받아봤고 그때는 생각보다 액션이 좀 있었어요. 반대쪽에서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받아봤습니다. 무려 농협대학교 부총장님께서 아 그래요? 반박기 고문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잠깐 재미삼아 보도록 하고요. 네. 농축산인의 칼럼 1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협계좌로 부탁합니다. 농업 관련 단체의 강의비나 고려를 받을 때 받는 부탁이다. 농촌 구석까지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이체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스쿨뱅킹 계좌도 대부분 농협이다. 다른 은행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려면 학교에서 수수료를 내야 해서 가급적 농협으로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출하대금과 농업정책자금 수령을 하려면 농협계좌 보유가 필수다. 금융사고도 많은 금융기관이지만 곧 죽어도 농협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농협계좌 하나씩 트게 되어 농협은 금융정보에 핵을 거머쥔다. 정부의 주요 금융파트너이자 민족은행이라는 명분을 내건 농협의 정식명칭은 농업협동조합.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융업에 관심이 없으면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금융지주사는 NH입니다. 유피디가 돈을 받는 일보다 송금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이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SSF의 멤버들 중에서 농협계좌 쓰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저랑?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 있는데 저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협계좌로 돈을 보낼 때 가끔 락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분을 요구합니다. 단위조합이냐 혹은 이렇게 가로 열고 구축협이냐 혹은 선택해야 돼. 중앙회냐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송금 많이 하는 사람만 아는데 뭐야 이 중에 무슨 농협이야? 하면서 덜덜 떨게 되죠. 이게 구축협은 뭐고 단위조합은 뭐고 농협중앙회는 뭐야? 저는 근데 단위조합 즉 조합비를 출자를 하고 통장을 만든 준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유피디가 저한테 보낼 때는 농협뱅크가 아니라 정말 농협에다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조합에 보내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이잖아요. 농협은. 근데 그 조합이란 단어를 많은 국민들은 잊어버리고 있죠. 거긴 조합이니까 단위출자료는 조합원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지방이란 말을 택하겠는데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은행이 단연 농협입니다. 여기서 제가 홍성의 후배 하나가 이제 서울의 모 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왜냐하면 등록금 입금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홍은행을 넣었어야 된대요. 90년대 후반인 거죠. 현재 신한은행. 네. 근데 홍성군에 좋은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엄마 언니가 돈을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재 같은 데에서 왜 뭐라고 하죠? 복대. 복대. 그걸 해서 대전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팬이팩. 가서 내고 와라.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럴 정도로 뭐냐면 농협밖에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행도 별로 없고 그래서 농협은 당연히 지방에서 유일한 금융기관의 역할들도 좀 하고요. 그런데 농민 아니고서는 이 농협으로 금융처를 결정하면 당연히 이제 집에서 그냥 가까운 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게 저였어요. 그곳이 농협, 뱅크인지 혹은 농협 그러니까 코어퍼레이션인지 구분을 안 해요. 그냥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 이렇게 크게 써있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사이트 어디 들어가니까 뱅킹.농협.컴에 거기 그 농협은행인지 아니면 농협중앙회인지 아니면 단위조합인지 그리고 조그맣게 구축하게 써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안 보게 된다고. 만약에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농협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시면 그럴 때 티가 확 나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선택을 할 때 농협중앙회에 좋은 상품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그럼 계좌를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조합하니까 조합 가서 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농민들은 반드시 농협 계좌를 가지게 돼 있거든요. 뭐 개통구매라고 해서 이제 개통이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라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료라든가 농약, 농자재 등도 농협이 대행을 해서 하기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출하를 할 때 개통추라. 개통추라. 토마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토마토만 토마토 그리고 마늘이면 마늘 이래서 이걸 장목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박스를 쓰고 그래서 공동으로 출하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남양주 진건읍의 토마토 장목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이 있어요. 뭐 장목반도 있고 영농 조합도 있고 공선출하. 이 공선출하의 공선이 뭐냐면 공동선별. 그러니까 막 무조건 따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정은정 내 거 이거 세민이네 거 이런 게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키로 수를 잰 다음에 이렇게 중량이나 혹은 품질에 따라서 공동으로 선별한다는 그래서 이제 공선출하인데. 못생긴 거 터진 거 굵은 거. 네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생산 판매 사업 운영까지 하는 이런 농민들. 그러니까 특히 농업을 업으로 삼는 조직들에게는 무조건 필수예요. 강제죠 사실. 농협통장으로 모든 거래가 되고 이거는 농수산물 경매시장. 예를 들어 가락통시장이든 강서시장이든 가게 되면 모든 수수료가 다 농협통장으로 오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농민은 아니지만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준조합원이 뭐가 좋으냐면 한 5천 원이나 만 원을 출자를 하고 통장을 만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조합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특히 엄마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들 입학시키니까 갑자기 농협통장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 스쿨뱅킹 요새는 다 스쿨뱅킹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저는 선진적으로 된 거죠. 당연히 옛날에 담임선생님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요. 돈을 내라 말아라. 돈 걷어와야 된다. 오다 깡패한테. 맞아요. 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 농협통장이 어떤 관외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되게 강한 공공성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10년 전쯤에 되게 큰 사고도 한번 쳤잖아요. 인터넷 사고 나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 많은 국민들의 그냥 정보가 홀딱 다 팔렸던 거. 어쨌든 이 살면서 둘을 구분할 일은 별로 없지만. 농협 중앙회와 농협. 네. 농협 조합원들. 즉 농민들은 농협 때문에 좋게 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 삼아서 얼마나 많은 농협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오늘은. 크게 3개 정도 나눌 수 있어요. 지역 농협이 있고요. 그런데 도시에도 조합원들이 있는 그런 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형과 도시형을 구분할 수 있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근처에 서울 농촌진흥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중남구가 옛날에 지금도 봤잖아요. 서울우유. 상봉동에 서울우유 조합 되게 큰 본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파로 이런 조합들이 많아요. 단위 조합들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품목 농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농협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예 농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품목 농협도 있고. 각자 품목마다 농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사이즈 큰 그런 것들은 좀 갖고 있어요. 사과농협 이런 거. 능금농협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은 민주노총 민주노총 이러잖아요. 뭐라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단위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야 총연맹 얘기야. 우린 신경쓰지 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농협의 조직은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품목 농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축협이 지금 농협의 일종의 흡사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 제 통장도.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옛날 축협이에요. 옛날 축협인데. 그래서 구축협입니다. 구축협. 그래서 축협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역 축협과 품목 축협이 있는데 지역 축협은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간 된 거고 품목은 가장 대표적으로 축협에서 축산물 뭐가 있을까요. 양돈 제일 크죠. 양봉. 양계 그리고 우유. 서울우유조합. 이번에 3월 8일 날 전국에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산림조합장 뭐 다 뽑거든요. 농협조합장까지. 그때도 이 서울우유조합은 또 따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낭농, 양동, 양봉, 양계 등 이런 품목조합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주 거대한 금융그룹이면서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ICA라고 세계협동조합 총연맹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원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농협 때문에. 아니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요. 그냥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농협의 조합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협동조합원으로 하면 전 세계 최고입니다. 뻥이 심하다. 아니 당연히 인도나 중국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나. 그런데 일단 진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농민 한 245만 명 중에서 농협에 가입된 농민 조합원만 211만 명. 엄청나죠. 강제력이 대단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전국 단위에 어떠한 조직이든 선거 중에 공직선거를 제외하면 제일 큰 게 양대노총 지도부 선거고 두 번째로 큰 게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 같은 준 조합원 5천 원이나 만 원 내고 출자한 이 조합원이 무려 1,860만 명.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 가는 동네에 가장 가까운 농협을 갔더니 여기는 단위 농협이래요. 그랬더니 고객님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리고 뭘 줘요. 되게 우산 같은 것도 주고 이러거든요. 우산 받으러. 세제도 주고. 세제 혜택이 아니고. 리얼 세제. 그건 혜택 세제. 그래서 가입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합원들이 많은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독립해도 되는 건 강남 소초가 아니라 농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독립해도 되는 건. 이거 군사형만 갖추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2016년에 조사해보니까 세계협동점 모니터를 한번 해봤대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1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칼럼을 잠깐 읽어주시죠. 합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조와 복지 증진이 설립 목적이다.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과 수매를 돕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 판매하는 역할이 핵심이고 이를 경제사업이라 한다. 하지만 농협이 비판받아온 것은 돈놀이, 즉 돈 대출하고 이자받고 금융상품 판매하는 신용사업에 몰두해서다. 오죽하면 농민은 농업문제는 곧 농협문제라고 말한다. 농협만 제정신을 차리면 이렇게까지 한국 농업이 구석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쌀값 보장하라고 농민조합원에 민의를 전하는 역할이 본령이건만. 정부가 틀어준 계좌 유지하고 점점 더 늘어나는 횡령과 금융사고 수습조차 못해 정부한테 찍소리 못하는 신사라며 핏대를 올린다. 정은정의 경향신문 칼럼 중 1부입니다. 지금 농협에 모범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데가 저 안성에 고3농협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안성? 고3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알겠군요. 고3면. 워낙 경제사업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50억 횡령사건이 났어요. 직원 개인 하나가. 그럼 50억 동안 떼먹을 동안 감사가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데도 저런이 다른 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조그마한 면 단위에서 50억을 빼먹을 동안. 그런데 기사 한 줄이 없네요. 네. 그거는 정말 고3 농협 횡령 비리 이렇게 나오면 나옵니다. 그렇게 치면 나오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를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1인 1표면 협동조합. 보유 주식만큼 1원 1표면 주식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들에다가 뻥소리를 못하는 게 우리는 소액주주 개미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개미치고 개무시 당하는 거고. 협동조합은 원래 이용자들이 어떤 소유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 그건데 한번 구조를 들여다보면 농업협동조합 편의상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대부분이 농민이고 저처럼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조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대체 농협중앙회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도시권에서 농협통장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주로 농협중앙회에 아마 계좌를 틀었을 거예요. 1961년에 농협이 설립이 됩니다. 62년 됐네요. 이제 창립. 국가주도의 협동조합 설립은 처음에는 자조. 자, 박정희에게 자조란 무엇일까요.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돈 대줄 건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농업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농협하고 해서 신용사업하는 농업은행, 그러니까 돈 주고 받고 하는 농업은행과 교육사업이나 농업기술 전수하는 이런 농협이 있었는데 이거를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거대한 조직들이 탄생을 하고 이거는 이승만 때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을 모음이 두 개가 있었군요. 하나는 마을 주민들이 돈을, 약간 개 같은 느낌. 네, 네.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고 이러는. 또 하나는 주민들이 모여서 기술도 전수하고 같이 일도 돕고 하는 거를 합쳐버렸군요. 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일제시대까지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오랫동안 군부독재, 군사정관, 박정희랑 전두환 체제 때 이 농협, 엄마 정말 핏줄 같은 조직들이잖아요. 정말 마을 단위까지도, 정말 비료 한 봉지까지도 같이 다 하는데 인명제였거든요. 인명제. 뿅, 가졌는데. 얘, 얘, 조합장. 그렇죠. 낙하산, 낙하산. 그렇죠. 무려 87년 우리나라 민주,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개헌 헌법. 네. 헌법 들어왔을 때 조합장 직선제 쟁취가 농민운동의 일환이기도 했죠. 이것도 87체제의 성과 중 하나군요. 그렇죠. 그래서 88년부터 조합장을 직접 뽑다는데 중간에 또 이명박 같은 사람이 간선제로 바꾸고 되게 붙임이 심했어요. 이명박은 또 그걸 간선제로 굳이 붙을 것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 하나 갖다 박았거든요. 그게 아주 큰 비리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어마이프렌드. 네. 원래 이명박의 모토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입니다. 꼼꼼하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와, 딴 거 몰라도 농협은 자기가 못했다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역에서는 시필죽 같은 조직인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현재까지 농민조합원이 있고요. 이 농민조합원이 가입한 회원조합이 있죠. 다양한 조합이 있을 겁니다. 양봉부터 해가지고 등등등. 그리고 그 가장 상위 구조의 농협 중앙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중앙회 하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뭘 하는 데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의 조합을 생각하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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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당첨금 주는데 출자한 돈을 모아서 그 회비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고 그 조합비로 얼마나 어떻게 불렸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하고 분기에 한 번쯤 보고하고 하는 곳이 조합의 중앙회죠. 보통은. 맞습니다. 회원조합의 출자금이나 회비로 운영을 해서 이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라면 이게 농업협동조합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농협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 즉 주식회사라는 거죠. 그냥 저기에요. 금융. 농협 중앙회는 주식회사 nh의 유일한 대주주입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 이것도 정치권에서 그나마 찢어놓은 거예요. 주식회사 nh 금융지주하고 주식회사 nh 경제지주를 나눕니다. 아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제가 나눴죠. 농민들은 계속 강화하라고 하는 게 당연히 경제사업인 거죠. 우리 거를 더 많이 팔아주고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줘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농협 중앙회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대주주이고 심지어 이 농협 중앙회에 이 농협이라는 이름까지도 주식회사 nh에 헌납을 해요. 그래서 농협이라는 이름은 농협 중앙회하고 단위 조합밖에 못 써요. 그런데 주식회사 nh도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네. 맞아요. 주식회사에다가 이 이름을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우리 동네에 농협 마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고발이에요. 독점권 주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네. 그래서 내가 농협 마트보다는 농협 마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지력이 높으니까 아 나 내 농협 슈퍼마켓 이런 거 써야지. 카피라이트. 네. 안 돼요. 네이밍. 이거는 국가에서 농협과 농협 중앙회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농협이라는 게 브랜드 가치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식회사한테 그냥 갖다 그래. 너네 썰아라. 일단 처음부터 짚자면 NH와 농협은 다른 거군요. 그렇죠. 회원조합의 회비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연합회의 성격이 아니라 경제지주회사이자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가장 큰 대주주이기 때문에 매우 중앙집권적인 사업 조직입니다. 내가 대주주예요. 그러면 경제사업이든 신용사업이든 뭐래도 아무거나 해가지고 이 대주주의에 살을 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편하게 여쭤볼게요. 보험 팔래요? 배추 팔래요? 그럼 나 같으면 보험 팔아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죠. 이게 도해지에서는 말할 수 없는 문제인 게 대한민국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가장 안 지키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재벌은 NH 때문에라도 자꾸 로비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이 돼서 금융도 갖고 있고 산업도 갖고 있지 않냐. 우린 왜 못해? 특히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수익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금융하고 경제사업 파트가 있으면 당연히 금융 쪽에서 돈이 더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어떤 금융사업가 대출을 해주고 영농기술을 잘 전수하고 뭔가 좋은 종자를 해서 잘 갚게 하는 게 아니라 보험 팔고 NH생명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오히려 은행과 보험, 증권업이 훨씬 더 커져버린 일반 금융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금융지주를 농협중앙에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광고 홍보비도 제일 많이 책정되는 금융사거든요. 그럼 그 금융사가 광고 홍보비를 들어서 주로 뭘 하는가를 보면 카드 팔고 금융 팔고 보험 팔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팔지 않아요. 제가 한동안 썼던 주식 어플도 농협거였는데. 아 진짜? XSFM입니다. 오, 그 아이스로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농협중앙에는 농민조합원의 눈치를 유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금융사업을 통한 자체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의 연합회 성격을 일종에 갖고 있으면서도 민주적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주식회사는 당연히 내가 주식이 너무 조금이니까 통제를 못한다 치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인데 이 조합원들이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농협중앙의 한번 규모를 볼까요? 일단 전국에 1118개의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왕형님이죠. 자산은 약 900조입니다. 900조. 계산이 잘 안 돼요. 900조는 얼마지? 우리나라가 1년에 600조인가요? 아까 살짝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 중 랭크 두 번째래요. 아니 외환위기 때 농협 쪽으로 많이 밀어졌어요. 국가가. 금융기주사 중에서요? 48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라든가 주유소도 있고요. 온갖 자회사가 있고요. 농협주유소도 있어요? 지역에 가면 농협주유소 되게 중요하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약 15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 가는 하나로마트도 있고요. 엄청난 시리, 엄청난 조직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조합상호지원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상호지원자금. 느낌에서 뭐냐면 서로 힘들 때 돈이 오고 가서 지탱시키는 느낌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칭 무이자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금은 꺼주는데 무이자로 꺼주는 거죠. 농협 중앙회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큰 수혜를 입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무이자로 자금을 줘요. 그래서 이걸로 빨리 버텨봐. 사업해봐. 그게 무려 14조 원. 캐시카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단위 농협은 아주 조그만 지역의 농협은 운영이 어려울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 농민들이 갑자기 큰 수혜를 입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러면 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터넷으로 무이자 자금 농협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수혜가 났었잖아요. 그런 그 지역의 농협에 1,000억까지도 100억 이런 식으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농협 중앙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준 다음에 그걸 인정을 해준 다음에 국가에서 견제를 잘 안 하거나 보도가 잘 안 나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 먼저 쳐다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이자 자금으로 각 지역 단위 조합을 장악할 수도 있고 이거 없으면 지금 망하기 직전에 지역의 단위 조합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면 전국의 모든 조합에 한 조합당 3억 원씩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해 줄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조합에? 네. 그 정도로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가장 농협 비리 이렇게 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친인척 간 대출. 대출 되게 싸게 해 주고 대출 심사 되게 느슨하게 해 주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중앙회가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짜여지는 바람에 적어도 중앙회 그래 그래 너네는 돈장 해라. 그래도 단위 조합에서는 우리 지역에 감자가 많이 나오니까 감자 열심히 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NH금융지주의 생명과 손해보험 그리고 NH카드 사업의 60%를 각 지역 각 단위 조합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대센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후보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 많죠 그런 말. 안 많았어요. 아니 아까 문학적인 표현을 할 때 제가 그런 말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리얼로 리얼. 레알 레알. 레알 칼을 들고 농협 중앙회장한테 찾아가서 칼을 식탁에 올려놓고. 아 그래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 자랑한 놈. 10억의 지원을 받았다고.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단위 조합의 조합장들의 능력이 이거예요. 중앙회에서 무이자장을 얼마 끌고 왔느냐. 그게 이 케이스였구나. 지금 아까 설명해 농축산이 아까 설명해 주신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농협에 많은 것을 걸어놓고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NH손보와 NH카드의 고객이 돼서 실제로 자기가 버는 것의 상당 부분을 NH금융지주에 퍼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어떻게 말하면 쉬운 말이냐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슨 전용카드나 전용손보를 했는데 그 이유를 너무 많이 벌어. 그러면 공무원들은 연금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를 일부러 그쪽으로 빼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요율의 문제거든요. 군인들한테 PX에서 뭘 비싼 값으로 팔아 계속. 그렇죠. 그렇죠. 혹은 유료 건조기를 천원에서 삼천원을 올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생 사업이잖아요. 평생 하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은 자세히는 안 다루지만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한테 몇 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NH생명이잖아요. 농민 상대로 장사 또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재해보험부터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일종의 경제 전문가들 들여다봐도 굉장히 개판인 구조고 사양연구자인 제가 보면 막장인 구조거든요. 일단 금산분리가 안 지켜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금산분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견제도 거의 없어요. 그거잖아요. 농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출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대출도 하고 이런 것도 해. 그런데 농협이 이 돈이 이렇게 크니까 우리도 이걸로 따로 사업을 굴려서 돈이 불어나면 조합원도 좋잖아. 그 조합원이 잘해봐 했는데 영원히 돈이 불어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그냥 네 사업하고 있잖아. 게다가 올해 작년에 환율 문제부터 해서 저도 정기예금 하나 들었는데 그래서 농협으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있으면 은행은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보너스 400%가 나갔다라는 소식이 접해. 조합원들한테 나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요. 직원들한테 특별 보너스가 400%. 금융지주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나가야지 그러면. 그런 건 없죠. 그 조합원들 특히 농민 조합원들은 농협에 빚이 많죠. 받을 게 아니라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니네만 그렇게 400% 받고 우리한테 이자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되게 고통스럽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국가가 수많은 익셉션을 줄 수는 있어요. 규제 제한과 관련된 많은 무사통과 카드를 내줄 수는 있어요. 농업을 보호하는 건 원나라나 마찬가지의 입장일 테니까. 다만 그래서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때 국가가 농협한테 할 수 있는 건 권고 말고는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금융지주 직원들한테 나눠줄 돈을 빚을 탕감하는 데 해 줄 수는 없는 거다. 농협이. 2021년엔 이성희 회장이 취임 1주년 기념으로. 현 중앙회장이죠. 네. 회장님 취임 1주년 성과 책자가 나왔습니다. 와 이런 걸 내?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발간을 해서 각 지역 국회의원과 조합장 등을 뿌리고 농협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불법 사찰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2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성희 회장 재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 작업을 돌입을 합니다. 아 이거 비슷한 사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다뤘었죠. KT의 황창규 회장. 등장할 때마다 꽃길 열어주는 직원들을 갖다 붙이고 자기 찬양하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계속 돌리고 영상 코너 만들어가지고. 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농협 중앙회장이에요. 쌀값 폭락 대책을 이제 막 요구를 하면은. 얼마라고요? 900조 원의 자산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쌀 소비 촉진하겠다. 이런 캠페인 하겠다. 이런 정도고. 실제로 이성희 농협 중앙회장이 자기 직업 소개난에 농업인이 아니라 금융인으로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단위 조합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가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농협 중앙회장 연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은 무기명으로 나 반대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반대한 사람을 이름을 적어내라는 정도 수준의 설문조사가 있었고. 대박. 반대할 거면 이름 써라? 네. 그런 식으로 다 파악하게끔 다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또 김현장까지 들어가 있는 게 좀 있어요. 그건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 김현장 줄 돈 많겠죠. 네. 그래서 용역비가 거의 13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임제가 훨씬 더 경영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능력을. 더 재미있는 거는 각 단위 조합.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조합장님들한테 업무용으로 쓰라 그러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돌린 거예요. 거의 200 그게 그 상황이 거의 전국에 돌리는 바람에 200억 정도의 예산이 쓰였는데. 그냥 금품인데요? 그런데 그게 업무용이면 괜찮잖아요. 업무용이라면 핑계를 대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냥 업무용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장님도 이게 중앙에서 업무용으로 제공하니까 쓰세요. 그런데 몇몇 조합장님들이 그거를 나는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증여가 되거든요. 빼박불가. 지금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문제죠. 만약에 농협중앙회장이 아니라 공직에 출마한 사람이면 피선거권은 그냥 오습게 박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잘 넘어갈 정도의 어떻게 업기적인 상황인데. 금융인 이성희 회장의 제가 앞으로 금융인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성희 회장의 연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랬더니 유PD가 이랬어요. 부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연봉을 들여다볼까요? 농협중앙회장 연봉은 무려 3억 9천만 원. 3억 9천. 현재 각 지역의 단위 조합장들의 연봉은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4년을 봉직을 해요. 그러면 무려 15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4년 15억 6천짜리 계약인 겁니다. 여기에 퇴임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로금을 줘요. 전체 연봉의 20%를 줍니다. 그러니까 약 3억 1천만 원 정도가 퇴임 공로금으로 나와요. 4년 전체 받은 돈 중에 20% 그럼 3억 해서 한 19억짜리 계약입니다. 4년 19억. 그리고 금융인 이성희 회장님은 금융인이자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네. 농민신문의 사주이기도 하죠. 이게 이게 발. 아니 저는 누님하고 다르게 900조를 굴리는 농협중앙회가 그 금융지주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연봉이 4억인 거에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으면 연봉 10억 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농민신문 회장의 연봉도 포함이 돼야겠죠. 심지어 내려놓지도 않고 버젓이 같이 하고 있어요. 기관지니까요. 농민신문은 농협의 기관지니까요. 야 미쳤다 이거. 그러면 이 사람만 농민신문 회장인 거예요 원래. 원래 계속 농협중앙회장을 하면 농민신문의 경직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농민신문의 개념하고 다르구나. 그렇죠 그러네. 농민신문은 이번에 봉급도 무지 많이 올랐다 하죠. 아니 그럼 그냥 차뇌보나 찍든가. 전원 그것도 하죠. 4년간 대략 농민신문사에서 16억 6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앙회장의 연봉과 농민신문사 연봉을 합산하니까 대략 70억이. 농민신문 연봉은 왜 이렇게 높아요? 신문사 회장은 돈 많이 버니까요. 농민신문이 우리나라 5대 언론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런데 기관지잖아요. 다른 부스로 하면. 네 그리고 열동률이 1위입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장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둘이 다 포기 못하는 거죠. 만약 연봉이 인상이 된다면 그 돈은 더 늘어나겠죠? 70억을 봅니다. 그런데 최근 농민신문사 연봉 인상률이 36%가 올랐습니다. 더 올라요. 막 올라요. 완전 개부러. 네 사실 저는 표면에 드러난 고연병은 언제나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냥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연임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뭐 그까짓 거 한 번 쇠고랑 한 번 차도 저한테도 마누라가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갔다 와. 이걸 번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분위기와 공기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벌었으면 무리해서 한 번 더 하고 내 사제에서 김현장 에이스디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가 모이면 우리가 정치와 관련돼서 다른 방송이 안 하는 얘기. 그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할매 할매 나이쯤 돼서 돈을 어느 정도 벌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돈에서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힘을 찾거든요. 이 정도 돈 벌 수 있는 이 정도의 위치면 누가 변호사비 내줘요. 변호사들이 싸게 해주기도 해요 심지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지금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까지 이번 시간에 드리고 정은정은 분명히 한 시간 안에 하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택도 없단 말인데 대답도 안 했습니다. 피곤해서. 뭐 여기 오면 알게 되겠지 뭐. 다음 주 이 시간에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우리 국회의원이 제 몸에 상처를 내가며 왜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네요. 어? 앞에도 진짜였어요? 농축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농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